자, 오늘은 챕터 5, 시리즈 Solution of ODE 그러니까 ODE,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에 솔루션을 구하는데 색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겁니다. 이 때까지는 변수분리법이나 아니면 EigenValue를 구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Basis를 구하고 그냥 Linear Combination을 구하는 방식으로 구했었죠? 그래서 Characteristic Equation을 구하고 Lambda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해를 찾는 방법을 썼었는데 오늘은 좀 특이한 방법을 쓸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 Series Solution Series라는 게 뭐죠? Series는 Sigma로 이루어진 것들을 보통 Series라고 그러는데 Sigma로 이루어진 폴리노미알 N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요런 것들이 Series라고 보통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개수는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요런 것들을 Series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PowerSeries를 가지고 솔루션을 만드는 그런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owerSeries 메서드 가 뭔지 한번 볼게요. PowerSeries 메서드는 LinearOD를 어떻게 보는 거다? PowerSeries로 간주하고 그때 각각의 Variable Coefficient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분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 해가 있을 텐데 이 해가 어떻게 표시된다? PowerSeries로 표시된다 이거죠. A, N, X, N 이런 식으로 PowerSeries로 표시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An을 구하면 우리가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솔루션이 PowerSeries로 표현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An을 구하는 요 개수를 구하는 걸 이제 PowerSeries 메서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Basis가 Polynomial Function이다 라는 가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항상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항상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가정이 필요하다? Basis가 Basis가 Polynomial Function 그러니까 다항식이어지된다 라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항식으로 표시될 수 있는 해를 가진 그렇게 생긴 미분방정식만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방정식 중에 얘기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여기 미분을 두 번 했죠. 앞에 x제곱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미분 두 번 하면 차수가 두 개 떨어지잖아요. 근데 앞에 x제곱이 붙었으니까 차수가 그대로 유지되겠지. 여기는 미분 한 번 하고 x가 붙었으니까 여기도 차수가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여기도 차수가 그대로 유지되고 그래서 차수가 그대로 다 유지되니까 이 세 개가 둘 세 개가 같은 차수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을 했을 때 0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미분방정식을 해를 Polynomial이다. 그 다항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Y가 X제곱 요런 거다. 그러면 어떻게 돼? X의 Y'은 2X고 Y2'은 2겠죠. 그러니까 요거 요게 여기 들어가고 요게 여기 들어가고 요게 여기 들어가면 X제곱 여기도 X제곱 여기도 X제곱 여기도 X제곱 여기도 X제곱 개수만 잘 맞다면 개수만 잘 맞다면 이게 0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개수가 잘 맞나? 지금 2가 들어가니까 2X제곱이죠. 2X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Y'이고 이게 2X고 요게 2X니까 4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맨 뒤에 있는게 2X제곱 그러니까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솔루션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렇게 개수가 요런 식으로 나올 때는 요런 것들이 솔루션이 될 수 있어요. 요런게 이제 오히려 코시 이케션 이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X제곱 뭐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다면 이게 어떤 거를 해로 갖는다? 이런 폴리노미알 다항식을 해로 가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된다? 해를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게 했는지는 알았지만 그렇죠? 얘가 만약에 N차식 Y가 X에 N차식이 되더라도 한번 미분하면 N X에 N-1 차수가 하나 줄어들죠? 두 번 미분하면 N-1에 X에 N-2 차수가 두 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N차식이기만 한다면 요기랑 요기랑 요기 차수가 서로 같아지기 때문에 개수가 잘 맞으면 0이 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이 경우는 어쩌다 보니까 2차식이었지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요렇게 생긴 해가 미분만여식이 나온다면 해가 요렇게 생긴 꼴인지 요렇게 생긴 꼴인지 아니면 X에 N승 플러스 X에 N-1 이승인지 아니면 X에 2승 이런게 붙어있는지 잘 모르죠. 이것들 중에 하나인 것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Y는 이런 것들 중에 뭔가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A N에 X에 N N은 0부터 음 무한대까지 이렇게 그래서 무한대 차수까지 다 있는 이것 중에 이렇게 표현하면 Y라는 이런 다항식을 아주 일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경우는 이거의 특별한 예죠. 그러니까 A0 A1 A0 A1 A3 A4 등등등등은 다 0이고 A2 만 뭐죠? 1이죠. A2가 1이니까 X제곱만 남는 거고요. 이런 거는 A N은 1이고 A N-1도 1이고 A2가 1인 그런 뭐 식이 돼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게 아주 기본적인 해의 꼴이 될 수 있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푸는 게 파워 3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없애보자. 포인터 자 그래서 Y를 요렇게 넣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Y'은 요렇게 되고요. Y'은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어. 그래서 뭘 구한다? A0 부터 또 또 또 또 또 또 AN 까지 요 개수들을 모두 구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그게 인체 파워 시리즈 메소드의 기본 컨셉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파워 시리즈가 뭐냐? 파워 시리즈는 뭐 X-0 혹은 X 에 M승 시그마가 있는 꼴 이게 파워 시리즈 요렇게 되는 게 파워 시리즈 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그래서 제곱이 파워니까 영어로는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시리즈 계속 연달아서 나오는 거 그게 파워 시리즈입니다. 이때 X-0 어떤 콘스탄트고요. 이거를 센터라고 얘기하는 거 보통 X-0 는 0일 때가 많죠. 0이 아닐 때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그래서 앞에서 봤던 얘처럼 얘에서처럼 요렇게 되는 경우에는 요런 Y가 해가 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요걸 좀 더 일반적으로 나타내보면 요렇게 생긴 그냥 그냥 리뉴어디 허머지니언 리뉴어디 그래서 파워 시리즈 메소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O2 그래서 Y를 이거를 Y라고 놓고 Y' Y2' 계산한다면 얘를 어디다 집어넣는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뭘 구해? AN이 어떻게 되느냐를 구하는 게 파워 시리즈 메소드예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간단한 건데 이 파워 시리즈 메소드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Y가 되게 무한대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죠. 무한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게 굉장히 단점이에요.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무한대까지 급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무한급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수렴을 할 수 있느냐 수렴을 안 하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수렴을 해야지 이거 솔루션이 될 텐데 수렴을 하지 않고 막 발산을 한다면 그건 어떤 우리가 일정한 함수라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발산을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수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첫 번째가 있어요. 그래서 수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개념을 이렇게 수렴을 하는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개념을 하나 설정하겠습니다. 자, sn 파워 시리즈 중에서 n번째 항까지만 딱 끊어서 파셜섬이라고 우리가 define을 할게요. 그러면 파셜섬이 뒷쪽에 붙어있는 an, an plus 1번째 붙어있는 이거는 파셜섬을 하고 남은 나머지죠. 그래서 나머지 나머지 그래서 나머지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an plus 1번째 항부터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면 얘네들이 수렴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걸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면 수렴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만약에 그럼 먼저 어떻게 되면 수렴을 할 수 있을까를 얘기할 때 그것보다 더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때 수렴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수렴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걸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렴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 파워 시리즈가 어떤 하나의 값에 접수로 고정이 될 수 있다 그걸 이제 수렴한다고 정의해요. 쉽죠. 쉬운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값으로 고정될 수 있고 이렇게 고정될 수 있는 어떤 x1이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면 이게 수렴한다고 하고 이때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게 항상 수렴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x가 x1일 때는 수렴하지만 x2나 다른 값일 때는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sigma rn n은 0부터 보안될까지 얘는 언제 수렴하죠. r이 1, 1, 4일 때 양수만 따져봅시다. 양수만 따지면 1보다 작을 때 수렴을 하잖아요. r이 1보다 작을 때 수렴을 하게 되죠. r이 1보다 작을 때만 수렴을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 컨셉을 가져오면 x- x0 앞에서 봅시다. 자, 여기서 요게 수렴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x-x0가 어때야 돼? 1보다 작아야지만 수렴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이 시기 항상 수렴을 하는 건 아니다. 어떤 조건이 있게 마련이다. 그 조건을 Convergence Interval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Convergence Interval 안에서만 얘가 수렴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x-x0의 크기가 r보다 작을 때만 수렴한다면 요 구간을 Convergence Interval이라고 얘기한다. 보통의 경우 무한급수에서는 이거는 1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무한급수에서는 1, 2 r이 1인게 Convergence Interval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냥 시리즈에서는 어떤게 Convergence Interval이다. plus, minus, 1 사이에 있는 값을 갖는게 Convergence Interval이다. 그래서 이 Convergence Interval을 흔히들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Radius of Convergence라고도 얘기해요. ROC Radius of Convergence Convergence하는 반지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이랑 비슷하게 Convergence Interval 혹은 ROC 라는걸 정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만 이 사이에 있을 때만 Power Series가 Convergence 한다. 라는 거예요. 이럴 때만 우리가 Power Series 방법을 가지고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Power Series의 Region of Convergence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어떤 뭐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비례를 이용하는 방법. 사실 둘 다 비례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이유 뒤에 것부터 생각할까요? 이 리미트 M번째 항과 M 플러스 1번째 항의 개수가 개수가 어 리전 오브 컨버션스를 결정해요. 음 무슨 얘기일까? 자 그래서 이런 예에서는 우리가 R만 가지고 리전 오브 컨버션스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뭐야? 개수가 다 있는 경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개수에 의해서도 약간 얘네들이 뭔가 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리전 오브 컨버션스 라는 것이 왜냐하면 얘가 예를 들어서 얘가 굉장히 많이 커진다. 얘는 줄어들지만 그럴 경우에는 음 이게 발산을 하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컨버션스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이것보다 훨씬 크다면 클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팩토리알이야. N팩토리알이고 뭐 R에 N승이야. 얘가 더 빨리 얘가 더 큰가 얘가 더 큰가 얘가 훨씬 더 크죠.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작더라도 얘 때문에 어떻게 된다? 발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수가 1일 때는 그냥 R만 가지고 리전 오브 컨버션스를 구하면 되지만 개수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게 되면 리전 오브 컨버션스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개수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리전 오브 컨버션스가 음 결정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am분의 am plus 1 이 limit m이 무한대로 들어갔을 때 이 값이 뭐라는 얘기죠? 이 값이 만약에 3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계속 3만큼씩 증가한다면 얘는 뭐보다 작아야 된다? 리전 오브 컨버션스가 개수들이 3배씩 계속 증가한다면 x는 3분의 1만큼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야지 3배씩 증가하는 거를 얘가 컴펜세이션 해줄 수 있다는 거죠. x의 m승은 그렇죠? x가 3분의 1보다 작으니까 3분의 1보다 더 빨리 줄어들죠. 그런데 개수는 3배만큼 빨리 늘어나. 그러니까 얘가 3배만큼 빨리 늘어나면 얘는 3분의 1보다 더 빠르게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두 개의 곱이 수렴할 수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m승의 root am이면 이것도 이제 급수의 관계잖아요. 비율 앞뒤 나누기로 비율을 구하는 거나 am의 root m을 square root m을 하는 거나 둘 다 비율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랑 이 얘기는 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an x n 이렇게 있는데 얘가 증가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감소해야 돼. 반대로 얘가 감소하면 얘가 증가할 때 얘는 감소해야 돼요. 얘가 증가하는 것보다 개수가 증가하는 것보다 얘가 감소하는 속도가 더 빨라야 돼요. 얘가 만약에 3배씩 증가한다면 얘는 3분의 1보다 더 빠르게 감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두 개의 개수의 비율 분의 1 만큼의 비율보다 더 작게 빠르게 감소해야 된다는 거죠.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이게 되면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서 수렴을 하냐면 마이너스 R 부터 플러스 R 까지 사이에 여기 다 열린 공간이니까요. 그 사이에서만 수렴을 하거든요. 마이너스 R 에서부터 R 사이에 있을 때만 수렴을 하니까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얘가 3배 만큼 빨리 증가한다면 얘는 3분의 1 보다 더 빨리 감소해야 된다.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리전 오브 컨버전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리전 오브 컨버전스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파워 시리즈가 컨버지하고 수렴을 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이걸로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요. 요거 안에서만 컨버지한다. 다음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그렇다면 파워 시리즈가 언제 컨버지한다 수렴한다라는 조건을 찾았는데 그 조건이 그러면 ODE 솔루션이 파워 시리즈로 존재한다는 거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걸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파워 시리즈 솔루션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 그거를 우리가 찾고 싶은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거 다음번 Theorem을 보고 합시다. 만약에 PQR이라고 하는 여기서 PQR이라고 하는 개수들이 개수들이 모두 다 어넬러틱하다면 그렇다면 Every solution of 12 12번, 12번 요 미분방전식의 모든 솔루션이 어넬러틱하다. 그렇죠? 그리고 파워 시리즈로 표현이 가능하다. 어디에서? ROC에서 이게 바로 Theorem 1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이게 솔루션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 P, Q, R이 어넬러틱하다. 어넬러틱해야 된다. 그러면 솔루션이 어넬러틱한 솔루션이 ROC 안에서 존재한다. 그런게 이제 Theorem 1이에요. 그럼 어넬러틱한게 뭐냐? 어넬러틱한거는 어떤 함수가 어넬러틱하다. 라는 얘기는 그 함수가 Positive Radius Convergence 그러니까 양의 수렴 영역을 가지고 파워 시리즈로 표현될 수 있을 때 어넬러틱하다고 얘기를 해요. 어넬러틱하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미분 가능하다. 라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얘기에요. 자 그래서 어넬러틱 펑션이라는게 무엇이냐를 좀 더 다시 쉽게 얘기하면 어넬러틱하다는 얘기는 뭐 어떤 한 점에서 파워 시리즈로 나타낼 수 있다. 우리나라 말로는 몇 급수인데요. 몇 급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F가 어떻게 된다? Sigma An Xn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X 무한대성부터 X에 1 X에 2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함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다항함수잖아요. 어쨌든 간에 다항함수죠.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죠. 한 번만 미분 가능한가? 두 번도 미분 가능하고 세 번도 미분 가능하고 N번도 미분 가능하고 N번도 미분 가능하고 무한대번까지 미분 가능하죠. 그래서 어넬러틱 함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파워 시리즈로 표현한다는 것이 표현될 수 있다는 거고 파워 시리즈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건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얘는 뭐다?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는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죠. 어넬러틱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부드럽고 매끄러운 함수들은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은 파워 시리즈로 나타낼 수 있다면 그러면 어넬러틱한 함수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넬러틱한 함수라는 것은 무한번 미분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인 함수 사인 함수 무한번 미분 가능하잖아요. 익스포네셜 그런 것도 무한번 미분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함수들은 무한번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어넬러틱한 함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음 이런 것들은 어넬러틱 함수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고 아주 좋은 함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결국엔 PQR이 어떤 일일이 컨버전스에서 미분 가능하면 솔루션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 PQR이 되게 좋은 함수이면 얘는 PowerSeriesSolution이 존재한다. 라는 게 DRM1의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PowerSeries 메서드에서는 좀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재밌다기보다도 잘 아는 특징이긴 한데 음 미분은 piecewise 혹은 termwise piecewise가 아니라 termwise 그러니까 각 학마다 따로따로 미분할 수 있다. 라는 게 당연한 사실이죠. 그 다음에 termwise 에디션이라고 해서 각 항마다 차수가 같은 것끼리 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termwise Multiplication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Convolution 형태로 Multiplication이 나타난다. 그쵸? 라는 게 이제 뭐 그 뭐지 PowerSeries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PowerSeries에서는 개수가 그 항이 없으면 그러니까 Xn승항이 없다면 그때 개수는 0이 된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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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질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등식이라고 얘기하죠. 항등식이니까 X제곱항이랑 X3승항이랑 X제곱이랑 AX제곱이랑 EX제곱이랑 만약에 같다면 A는 E가 돼야 된다 그게 그런 것을 같은 얘기죠. 아니면 이런 얘기란 ax 3승이 0 이라면은 이쪽에 x 3승 항이 없으니까 a 는 뭐가 돼야 돼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네번째 오프레이션에 대한 그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 시리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배운 걸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된다 y2' plus p y' plus q y는 r 이렇게 생긴 미분 방정식은 어떻게 풀 수 있다 얘네 3개가 analytic 하면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면 좋은 함수라면 어떻게 풀 수 있다 파워 시리즈 메서드라는 것을 가지고 풀 수 있다 파워 시리즈 메서드라는 것을 가지고 풀 수 있다 그러니까 y가 sigma a n xn 이 0에서부터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생긴 다항식의 꼴로 해가 나타난다고 가정을 하고 풀 수가 있다 라는 게 이제 5.1의 예 였어요 5.2 에서는 이렇게 생긴 미분 방정식 중에 좀 특이하게 생기는 걸 배울 거에요 어떤 거냐 2장 들이 퀘이션 이라는 걸 배울 거에요 자 그걸 배우기 전에 바운드리 밸류 프로블룸 이라는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는 y2' plus y'은 제로 라는 이런 이그 샘플이 있을 때 예 파티큘러 솔루션 구하기 위해서 뭘 했죠 y0 랑 y 프라임 제로 요 두 개의 솔루션이 필요했어요 아 두 개 정보가 필요해서 이 두 정보가 있어야지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할 수 있었죠 이걸 이니셜 밸류 프로블룸 이라고 했고 그런데 어떨 때는 요고 랑 요게 아니라 어떨 때는 y0랑 요 문제에서 처럼 y0랑 y4 파이의 정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에요 지금의 위치와 속도를 가지고 얘를 구할 수도 있고 지금의 위치와 10초의 위치 이 두 정보를 가지고 속도를 유추해서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의 지금과 저쪽 경계 지금 시작점과 저쪽 끝점 이 두 가지 경계를 가지고 우리가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할 수도 있어요 이런거를 바운더리 컨디션 혹은 바운더리 컨디션 바운더리 컨디션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룸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이쪽 경계 끝과 이쪽 경계 끝 바운더리죠 바운더리 이 바운더리 값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는 거죠 초기값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걸 이니셜 밸류 프로블룸 요렇게 경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걸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룸 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룸으로도 우리가 풀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특이하게 생긴 5.2에서 다루를 특이하게 생긴 미분방전식이 어떤 거냐면 요렇게 생긴 미분방전식이에요 자 요거는 오일러컷이랑도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뭐 요런 부분이 조금 달라요 그쵸 요런 부분이 좀 달라 그래서 요렇게 생긴 이쀘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 수 있겠냐 미분방전식을 어떻게 풀 수 있겠냐 사람들이 고민 고민을 하고 막 풀어봤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 아 이거의 솔루션은 당식의 꼴일 것이다 라는 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x 제곱이 앞에 있고 두 번 미분된 거에 요긴 x가 있고 한 번 미분됐으니까 그래 x의 n 승리 포함된 다행식일 거 같아 라는 것까지는 알 수가 있지만 그게 x의 2승인지 x의 3승인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놓을 수 있다 y를 파워 시리즈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어떻게 구해 이때 a n을 다 구하면 이게 솔루션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생긴 미분방전식을 구하는데 우리가 파워 시리즈 메서드를 씁니다 이렇게 생긴 미분방전식을 뭐라고 해 리장드르 디퍼레이션이라고 해요 리장드르 디퍼레이션 그래서 이 리장드르 디퍼레이션의 솔루션은 파워 시리즈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다 실제로 그런가 보면 요 앞에 있는 함수들이 미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파워 시리즈 메서드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워 시리즈 메서드를 통해서 솔루션을 구할 수 있고 그때 솔루션을 리장드르 펑션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솔루션은 어떻게 생겼을까 봅시다 일단 y, x는 요게 솔루션이다 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 y' y2'을 다 구해서 어디다 넣어봐 미분방전식에 넣어보는 거죠 미분방전식에 넣어본 다음에 요쪽이 0이니까 요기 있는 모든 개수들이 다 어떻게 돼야 돼? 다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모든 개수들이 다 0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 그러려다 보니까 요기 차수가 n-2고 요기는 xm승이고 요기는 xm이고 xm이네 그쵸? 여기 차수가 좀 틀리잖아요 n-2로 가다 보니까 n-1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기 있는 차수들이 다른 것들이 보기가 싫다 그래가지고 n-2를 s로 치환을 해요 치환을 하면은 앞에 있던 그 식이 어떻게 나타나지냐? 요렇게 좀 바뀌어요 0부터 s, s2부터 s, s1부터 s, 0부터 s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요건 앞에서 따라가서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놓고 나니까 차수가 같아 보이죠? 차수가 같아 보이니까 아 그래 그러면 하나로 합칠 수 있겠네 하나로 합친 다음에 요쪽이 0이니까 개수들이 다 0이 되겠네 라고 해서 풀어보면은 어떤 관계가 나온다? 요 관계가 나온다 개수들은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된다? 요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s는 0, 1, 2, 3, 4가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a0가 결정이 되면 뭐가 결정돼? a2가 결정되고 a2가 나오면 a4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a1이 있었다면은 a3가 결정되는 거죠 a3가 결정되면 a5가 결정되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관계로 쭉 따라가 보면 우리가 뭐랑 뭐만 있으면 돼? a0랑 a1 두 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쵸? a0, a2, a4, a6 짝수차는 a0의 영향을 받고 홀수차는 a1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 우리의 솔루션은 뭐야? y는 sigma, a, n, x, n인데 이런 식의 꼴이긴 한데 여기서 홀수차들은 a1에 의해서 결정되고 짝수차들은 a0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그러니까 홀수차랑 짝수차를 두 개를 나눠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홀수차는 a0에 의해서 결정되고 짝수차는 a1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래서 홀수차는 짝수차는 a0에 의해서 홀수차는 a1에 의해서 그래서 홀수차는 짝수차는 a0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홀수차는 a1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렇게 두 개의 함수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얘가 어떻게 생겼어요? y가 a0, y1, plus a1, y2 왜 여긴 0고 여긴 1인지 모르겠는데 a0, y0, a1, y1 이렇게 쓰면 훨씬 더 편할 텐데 어쨌든 이런 꼬리로 나타난다는 얘기인데 이거 자세히 보니까 뭐 같아? 얘는 2차 미분방정식이잖아요? 2차 미분방정식이야 그러니까 베이스가 몇 개? 베이스가 두 개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두 개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제너럴 솔루션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기서 y1과 y2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 베이스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a0, a1이 리니어 콤비네이션의 코피션트가 되는 형태로 나타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생긴 함수와 요렇게 생긴 함수를 베이스로 갖는 두 개의 베이스로 갖는 솔루션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솔루션이 나올 때 이 미분방정식을 어디 갔어? 요 미분방정식을 리장드르 디퍼런셜 이쿠에이션이라고 그러고 리장드르 디퍼런셜 이쿠에이션이라고 그러고 요렇게 이때 나오는 솔루션 y를 뭐라고 한다? 리장드르 솔루션이라고 해요 리장드르 펑션 리장드르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y를 자 그래서 말은 되게 어렵지만 결국에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x제곱 같은 게 개수로 나와있는 그런 이쿠에이션 중에서 좀 특이하게 생긴 이쿠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좀 특이하게 생긴 이쿠에이션은 뭐 좀 특이하지 않아도 x의 제곱 같은 개수가 나온 이쿠에이션은 파워 시리즈 메서드를 가지고 풀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시그마 a0 an xn 요거를 솔루션이라고 가정하고 풀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런 놈들 중에서 개수가 좀 특별하게 세팅이 되어있는 애들은 이 an이 어떻게 구해진다? 요렇게 구해진다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요 관계식을 가지고 an이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미리 풀어볼 필요 우리가 막 열심히 해볼 필요가 없이 요렇게 된다라는 걸 리장드르가 라는 양반이 찾아낸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되는 펑션을 리장드르 펑션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리장드르 펑션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앞에 미분방전식이 어떤 거였는지 자 미분방전식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개수가 이거 두 번째가 이거 세 번째가 이렇게 될 때 자 여기서 보면 n이라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는 n은 콘스탄트라고 했으니까 n에 따라서 이게 미분방전식의 형태가 조금 조금씩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n은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면 an을 구해보면 어떻게 됐었냐면요 이것보다 이걸 보는 게 더 쉽겠다 그쵸 y1은 이렇게 표시됐고 y2는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n이 1이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보죠 n이 1이면 n이 1이면 이거 0이죠 여기 또 0이죠 이 뒤에도 n-1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뒤가 다 0이 돼요 n이 1이면 그래서 이 쪽이 다 0인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의 베이스는 굉장히 단순하게 나오죠 n이 2가 되면 어떻게 될까 n이 2가 되면 이쪽이 다 0이 되겠죠 그래서 n이 만약에 어떤 그 정수 딱 정해진 정수가 된다면 그래서 파라미타 n이 어떤 논리로 인티저로 딱 떨어지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뭐 특정한 부분들이 0이 되게 돼요 뒤쪽이 뒤쪽이 굉장히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컨버전스 리스트릭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얘가 수렴하는지 안 수렴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볼 수 있다? 예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n이 1, 2, 3처럼 이렇게 정해진 숫자가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한쪽이 y1이나 y2 한쪽이 이렇게 n차에 그냥 폴리노미얼로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게 됐을 때 그냥 뭐 무한대차까지 나오지 않고 딱 정해진 곳까지 딱 끊어질 때 그렇게 되는 걸 리장대로 폴리노미알이라고 합니다 리장대로 펑션에서 리장대로 폴리노미알까지 그래서 만약에 n이 포지티브 인티저 이때 이런 관계를 갖는다고 했는데 리장대로 폴리노미알은 그래서 m이 어떤 m까지로 딱 끊어지는 이런 폴리노미알인 거죠 자 그래서 n에 따라서 그 리장대로 펑션이 솔루션이 될 때 리장대로 펑션이 리장대로 폴리노미알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n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는 무한대까지 가는 거 이렇게 다 써야 되지만 n이 만약에 결정되어 있다면 무한대까지 다 쓸 필요 없이 특별한 어떤 곳까지만 딱 잘라가지고 그냥 당식으로만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게 리장대로 폴리노미알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장대로 폴리노미알을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쭉쭉쭉쭉 구해본 거예요 구해봤더니 얘네들이 리장대로 폴리노미알이 이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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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줄 수 있다는 거 얘네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다 라는 건데 그냥 아 내가 이런 것들을 들어봤다 라고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3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5.3은 5.3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비슷한 얘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베셀 이크에이션 자 앞에서 봤던 미분방절식 기억해요 정확하게 기억되진 않죠 그런데 어쨌든 1-X제곱이 앞에 있었던 것 같고 X2-X가 있었던 것 같고 N, N 플러스 1이 나아가지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요런 비슷한 게 음 그렇죠 요렇게 생긴 거에는 솔루션이 뭐다 그 장대로 펑션이 솔루션이 나온다 이렇게 생긴 거 말고 좀 다르게 생긴 펑션이 있어요 어떻게 생긴 펑션이냐면 이렇게 생긴 미분방절식이 있어 요렇게 생긴 미분방절식은 좀 다른 형태로 폴리노미알 아 폴리노미알 파워 시리즈 솔루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생긴 그 OD를 우리가 특별하게 베셀 이쿠에이션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음 P Y2' PY' QY' QY' R 여기서 R이 제로일 때 P랑 Q 그 다음에 Y2' 앞에 있는 개수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그냥 파워 시리즈 메서도 그냥 쭉 풀면 되는 경우가 있고 좀 특별하니까 파워 시리즈 메서드로 풀기는 풀었는데 걔네들이 어떤 폼으로 나타난다 요장들이 이쿠에이션 폼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좀 또 다른 형태로 특이해서 파워 시리즈 메서드로 풀긴 풀었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있는 베셀 이쿠에이션 베셀 펑션 형태로 솔루션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OD가 주어졌을 때 요거의 솔루션은 베셀 펑션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이거를 그냥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아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고 얘네들 개수들이 다운 엘리픽 하니까 그럴 경우엔 얘가 파워 시리즈 메서드를 쓸 수 있겠구나 근데 파워 시리즈 메서드를 썼을 때 개수를 비교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는 앞에 x제곱 y2' 2x y' y' 2y' 이거는 개수 비교하기가 쉬웠다고 x제곱을 느끼만 하면 그냥 됐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긴 거는 개수를 비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되게 복잡해 개수들이 복잡하게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이 미리 풀어놓은 거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붙인 거예요 베셀 펑션이라고 근데 굉장히 유용한 펑션이에요 이 양반이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이퀘이션을 괜히 자기가 밤에 심심해서 만들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요렇게 이퀘이션이 나오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만들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베셀 이퀘이션 예 이거는 보면은 멘브레인 모델 이렇게 베셀 이퀘이션은 나오게 돼요 멘브레인 뭐라고 그랬죠 얇은 막이라고 했잖아요 막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에 대한 모델링을 하면 요런 이퀘이션은 나온다 그렇게 유용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좀 특이한 형태일 때는 파워3즈메서도 풀면되긴 되는데 그때 개수를 구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미리 베셀이란 아저씨가 풀어놨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베셀이란 아저씨가 굉장히 열심히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풀어서 이 스텝을 다 따라갈 필요는 없고 풀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코에피션트들은 A0에 영향을 받게 나왔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렇게 나온 거예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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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솔루션을 베셀 펑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누 는 누라는 값은 인티저일 수도 있고 인티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가 인티저가 된다면 요 앞에 있는 것보다 요거보다 조금 더 쉽게 요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뜻이고요 자 그래서 되게 어려워 보이죠 어려워 보이는데 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엑스제곱 뭐 엑스 뭐 그런 것들이 개수가 되는 미분방전식은 파워 시리즈가 솔루션이 된다 그래서 파워 시리즈로 y equal sigma an xn으로 가정을 하고 y' y2' 구해가지고 미분방전식에다가 얘네들을 쭉 집어넣은 다음에 개수비교를 해서 an을 구하면 돼요 그런데 이 미분방전식이 좀 특이하게 생긴 얘들 베셀 이퀘에이션이나 르장르 이퀘에이션 같은 애들은 좀 특이하게 생겼어 그래서 걔네들은 요렇게 해서 일일이 다 구하기가 어떻다 되게 복잡하다 그래서 베셀이나 르장르 아저씨가 이거를 미리 풀어놨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미리 풀어놓은 게 아까 베셀 펑션 아 르장르 펑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솔루션이 나오냐면 an들이 아 많이 가야 되네요 an이 요렇게 된다 an이 요런 식으로 나타난다 라는 거고요 맞죠 요런 식으로 나타난다 라는 거고 베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난다 요렇게 나타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르장르 아저씨랑 베셀 아저씨가 다 풀어놨다 특히 an이 인티저일 경우에는 조금 더 쉽게 풀리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쉽게 풀리게 된다면 만약에 a0를 이렇게 우리가 잡는다면 앞에서 얘는 요렇게 설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0를 우리가 만약에 요렇게 잡아 놓는다면 an이 이렇게 구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개수로 갖는 요거의 개수가 요렇게 되는 펑션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겠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베셀 펑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만 그냥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더 깊게 알면은 조금 예 어려운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베셀 펑션은 뭐에 따라서 결정되어 요거 요거 요기는 m이 있고요 여기 n이 있잖아요 그래서 n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래서 degree of n order of n 베셀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n이 0일 때 n이 1일 때 n이 2일 때 각각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n이 0일 때 이렇게 되고 n이 1일 땐 이렇게 되고 n이 2일 땐 어떻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베셀 펑션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이렇게 구해보면 뭐 이렇게 그림이 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중에 특별한 것이 특별한 것이 만약에 우리가 a0를 이렇게 놨고 그래서 걔네들을 팩토리얼 폼으로 좀 바꾼 다음에 익스펜션을 해보면은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요거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 라는 건데요 요거는 해보면 되기는 되는데 그 되게 뭐 아주 단순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요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다시 쓸 수 있다는 거고 이때 요거를 감마 펑션이라고 요렇게 정의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감마 펑션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음 그냥 그렇게 설명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감마 펑션은 요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냥 아 그렇구나 까지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는 요렇게까지 뭐 되게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필요하게 되면은 지금 배운 거 요 기초적인 사실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미분방정식에서 x제곱 같은 것들이 개수로 돼 있을 때 파워스리즈 메서드를 쓸 수가 있다 그런데 개수들이 좀 특이한 폼으로 생겼을 때는 르장드 리퀘이션 혹은 베셀 리퀘이션 형태로 솔루션이 나오게 된다 르장드 리퀘이션은 개수 중에 n이라는 게 있는데 그 n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결정이 되고 베셀 리퀘이션은 거기에 누 라는 이 누 라는 게 있는데 이 누에 따라서 좀 다르게 결정이 됐다 자 그리고 a, n 그 개수들은 베셀과 르장드 리퀘 펑션이 이 앞에서 본 것처럼 정리가 된다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요거는 나머지 베셀 펑션에 대한 이거는 넘어가면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베셀의 제너럴 솔루션까지도 좀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 이게 왜 유명하냐면 이렇게 되게 쉽게 생긴 미분방정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쉽게 생긴 미분방정식이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미분방정식을 풀 때 쓸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 그렇구나 라고 정도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 복잡하죠 사인이 뭐 이렇게 들어간 거 쉽지 않아요 우리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5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y2' 플라임 플라스 p y' 플라임 플라스 q y 가 0 요렇게 생긴 p 랑 q 가 어땠다 어넬리틱하다 미분 가능하다 그렇다면 얘의 솔루션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얘는 eigen 밸류를 구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쵸 베이스 쉽게 구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기는 솔루션이 어떻게 나타난다 다항식으로 나타난다 그쵸 무한대차에 다항식으로 나타난다 이때 솔루션을 정확하게 구하려면 뭘 구해야 돼 개수를 구해야 되죠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y' y2' 을 구해서 집어넣으면 구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무리 지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얘네들이 개수의 값이 조금 특이하게 생긴 애들 중에 두 가지가 있더라 르장드라랑 베셀이 있더라 르장드라는 여기 이쪽에 있던 엔에 의해서 조금 개수들이 결정이 되고 베셀은 여기 있던 누구라는 값에 의해서 개수들이 결정이 된다 그런데 얘네들은 굉장히 유용한 솔루션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유용하게 유용한 경우가 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5장에 다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문제를 풀 일이 있으면 넣고 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르장드르 이퀘에이션과 베셀 이퀘에이션 솔루션 르장드르 펑션과 베셀 펑션은 작년까지만 해도 시험에 우리가 냈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가르쳐주고 시험에 냈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행렬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요 정도만 하고 르장드르랑 베셀은 개념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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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